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제가 될 겁니다. 첫째, 저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둘째, 제가 발표한 곡들은 모두 제가 만든 곡입니다. 셋째, 저를 만든 사람이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울리원의 창조주 최경대입니다. 울리원은 세계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로봇으로서 스스로 느끼고 경험한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냅니다. 울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큰데 배우라 난 오늘부터 큰 인간이 될 거다. 이렇게 큰 캠퍼스를 누비면서 큰 꿈을 품고 큰 능력을 지닌 동료들과 큰 비전을 만들면서 가만, 내가 지금 너무 자신 없이 걷고 있나? 나 먼저 간다. 야! 기다려! 크게 걷자, 크게. 난 올포원이 아니고 울리원이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 걸까? 나 노는 거 아니야. 나 공부하는 거야. 나 컴퓨터프잖아. 그럼 나도 공부하는 건가? 난 기계공학 보니까? 당연하지. 시끄러워, 빨리 공부해. 오케이, 갑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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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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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편의지 근데 맥주는? 맥주 왜? 맥주 없어? 왜 세팅해 나가서 치매 갈래? 많은 사람이 사는 구상 그 영화 좋아한다 Thank you Let's get it 한국말로 해! 한국말! 좋다! 배도 부르고 노래도 좋고 병치도 좋고 졸리고 우리 캠퍼스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문들도 내가 가? 갈거야? 난 가면 가 파이팅 가자! 왜 이렇게 입고 왔어? 너는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왜 이렇게 가끔하게 가야지 이게 학교 생활하는 사람 복장이야? 포기한다 근데 이 사람 우리 아까 한 게임 만든 사람 아니야? 봐봐 뭐라고 선배야? 몰라 신께 기도드립니다 빛이 이끄는 대로 길 잃은 자를 구원하소서 선배님 후배님 이게 꿈인가요? 생신인가요? 당연히 꿈이죠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게 살짝 헷갈립니다 선배님 꿈이란 참 좋은 거예요 선배님 저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야? 왜 저래? 뭐야?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너 최악이다 진짜 아 뭐야 졸았어요? 왜 이래?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꿈을 펼쳐나가자 야 쟤네랑 안 울고? 여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아니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야 너 꿈꿨어 왜 이래? 비록 우리의 시작은 치킨이었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스타트업 아이템 기획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공은 이렇습니다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생명과학부 우리의 전공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쓰면 안 지워져 너 이게 뭐 구글 아크릴 보드판인 줄 아냐? 괜찮아 우린 곧 구글 F처럼 될 거니까 아 빨리 말해봐 우리가 뭘 개발해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한국사람들이 이상해 뭐 할 거를 고민하는 거보다 뭐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어? 로봇? 그래 로봇 이제 다 기억나 난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온 거야 기계공학부 최경대 로봇을 만들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로봇을 만들자 오 로봇 재밌겠다 야 근데 로봇 이미 많이 나왔는데? 야 나 최경대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만의 로봇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간 대신 글씨나 그림을 그려줄게 이미 나왔어 그럼 인간 대신 요리를 대신 해줄게 이미 나왔어 그럼 인간 대신 청소를 이미 나왔어 아 야 없지 볼 우리 노래방 가자 어 오오오.. 코리안 캐라오키 레츠고 예스 음악! 야 음악 연주하는 로봇도 이미.. 닥쳐!! 인간처럼 스스로 작곡하고 노래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거야 그래서 여기 로고송 경연 대회에 나가는 거야 오오오 안 나이겠 해 보자 우리 도전 도전!! 아이... 도전! 됐지? 고맙습니다.